이 뒤에 얘기하도록 하죠. 이 보조개를 좋아하시나? 아무튼 가십시다. 짠, 여기서 보이시죠? 그러면 저는 샤워를 할 테니까 잠시 뒤에 만나요. 자, 저의 나체를 공개합니다. 보셨어요? 못 보셨어요? 샤워하고 나왔는데. 제가 틀어놓고 들어왔잖아요. 못 보셨어요? 이상하네. 제가 분명히 틀어놓고 들어왔는데. 진짜 못 보셨나요? 어떻게 다시 샤워를 해야 되나? 이상하네. 다시 샤워를 하는 분위기인가요? 아니죠? 아닌 거죠? 그래요. 못 보셨다니까 아쉽긴 하지만. 기회가 오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. 진짜 아쉽다. 제가 샤워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공개를 할게요. 분명히 샤워로 이거 틀어놓고 했는데. 희한한 일이네. 아무튼. 아까운 기회를 놓치신 여러분들께. 자,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. 다음 기회를 한 번 생각해보시죠. 자, 그럼 끝. 자, 이제. 네. 어? 뭐야? 인자. 아... 빨래. 빨래하러 가야 돼요. 되게 웃긴다 이거. 잠깐만 기다리세요. 혹시 면봉 없나요? 면봉, 면봉.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안 빠져요. 빨래하러 가야 돼요. 세제. 세제가 없어요, 세제. 세제가 없으면 안 되는데. 일단 뭐. 세제가 없으면. 비누로? 손빨래? 4년이 넘었어요. 여러분들을 알게 해주고. 제가 좀 더 넓은 곳에서. 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준. 그 드라마. 참. 용준이 형과. 또 지유 누나. 솔미. 윤석호 감독님. 등등등. 많은 분들이. 함께 했던 작품인데. 사실 지금은. 그렇게. 친하거나.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지만. 가끔 이렇게. 문득 문득. 생각이 나는. 고마운 또 좋은. 로션을 안 발랐어요, 로션. 어쩐지 얼굴이 좀. 좀. 그렇더라. 음. 자, 로션을 받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로션을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. 하지만 저는 저는 이렇게 스킨을 먼저 바른 다음에 로션을 여행용인데 오늘 꼭 무슨 샤워하는 법 로션 바르는 법 무슨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로션을 바릅니다 아 좀 낫네요 저의 일상적인 편안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낫네요 이렇게